Q. 아키아바라 저희가 지금 어디 왔죠. A. 아키아바라 바로 아키아바라에 왔습니다. 한 번 보여드릴게요. 저희가 이렇게 아키아바라에 왔는데 일단은 저기 지금 매우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밥부터 먹고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찾아오는 돈커스 라면접이 있거든요. 거기로 한 번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아, 절로 가야 된대요. 여러분 길이 여기가 아니래요. 이런, 이런 길 바보. 오, 여기 맞지 않아요? 오, 맞네? 아니, 뭐하세요? 아, 진짜, 정말? 약간 콘텐츠를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. 진짜 예능의 왕이다. 지금 식당에 들어왔습니다. 무슨 라면 시키셨죠? 몰라요.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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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. 왔어요. 아키아바라 애니메이션의 성분지? 아키아바라. 와, 가장 대표되는 곳에 왔습니다. 네, 엄청 크... 와, 엄청 커요. 네, 엄청 커요. 그러면 한번 인정하러 가보겠습니다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베이블레이드야. 추억이 진짜. 베이블레이드. 내 동생이 나랑 이거를 진짜 많이 했어요. 내가 어릴 때 청춘을 바친 베이블레이드. 제가 폐가수수가 있었거든요. 나도 폐가수수. 이거다. 이거 아닌가? 여기 여기 있다 폐가수수. 아 여기 뭐지? 착수한다. 와 이거 진짜 너무. 진짜 정말. 우와. 여러분. 여기 무늬가 있어요. 여기 귀여운 알바카가 있어요 여기. 제 친구랑 여기서 보다니 아주 반갑네요. 가와이. 가와이. 가와이 무늬. 여기 시온이가 있어요. 이 기린 보이시나요? 시온이가 한 기린 하거든요. 아닌데요? 여기 좀 귀여운 옷들이 많네요. 이 형석 형 하나 사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. 이 형석 형 약간 스트릿하면서도 약간 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옷은 약간 좀 이렇게 스트릿하잖아요. 이런 옷도 약간 고급스러우면서도 그런 느낌이 있는. 아니면 이런 하우티도 너무 나쁘지 않네요. 땡큐. 즐거운 볼을 발견했어요. 이게 몇 개 모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했지? 일곱 개. 일곱 개야? 응. 일곱 개네? 이거 모으면 바로 이제 드래곤 나타나요. 들짱어.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 짱구입니다. 신짱. 이 흰둥이 실어장 있어요. 실어장이 있어요. 실어장이. 가 가 가 가 가 가. 짱구. 레시아벌 짱구. 부리부리 짱구. 초코비. 짱하도 있고. 피카츄도 있고. 피카츄도 있고. 피카츄도 있고. 오 마이 요네즈. 신짱의 가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짱하랑 행둥이랑 이 공룡이랑 이 부리부리맨 이 짱구가 있어요. 호포포 이거? 왜? 건빛어. 저는 흰둥이를 원하거든요. 약간 갈색인데 느낌이 센게요. 약간 저는 부리부리맨이 나올 것 같은데요? 가요. 이거 맞는 게 없다니까. 맞지? 부리부리맨이에요. 부리부리맨이야? 약간 저는 부리부리맨이 나올 것 같은데요? 이거 맞는 게 없다니까. 맞아요. 너무 많지. 부리맨이랑 결혼하신 걸 부탁드립니다. 오 마이 요리가 어때요? 이거 맞는 게 없다. 귀엽네요. 아 이리 부르신. 이렇게 róg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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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는데 뜨거워 아 먹기가 뜨거워 있을까요? 진짜요? 1번이 진짜 대박이다 2번이 진짜 대박이다 2번이 진짜 대박이다 네 우리 좀 더 열심히 해야겠어 어 2번이 진짜 대박이다 아, 2번이 진짜 대박이다 2번이 진짜 대박이다 3번이 진짜 대박이다 너무 대박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반갈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 구경하고 나왔습니다. 제가 이거 샀어요. 이렇게 스티벌트입니다. 자그마한 캐릭터 포토카드나 배지 같은 거 샀어요. 저도 이번에 샀는데요. 너무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정말 재밌었습니다. 맞아요. 많이 왔습니다.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네요. 맞아요. 다음에 또 일본 오게 된다면 일단 여기부터 올 것 같아요. 일단 제대로... 신나게 내가 여기부터 올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그럼 See you later! 바이바이!